이제 나라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를 예수한국 무슨 통일이요? 이걸 해낼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조직을 만들어낸 천재가 바로 전준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전라도 사람이죠? 아까 그 간처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 동네 살았대요. 임실? 임실. 그 당시에 임실이 빨갱이 구덩이였었대며 네, 구덩이였어요. 그때 임실때 어릴 때 들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우리 아버지도 공산당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잡혀갔어요. 우물속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줘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태어났어요. 참 그리고 그 우리 그 우리 그 세삼촌은 임실의 그 간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빨치단들이 토벌대에 나서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우리 큰아버지는 우리 큰아버지는 그때의 그 아들이 아들이 그 어디야 그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임인군한테 그렇게 했는데 집에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또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들고 나오다가 나오다가 또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많은 사람들이 빨치산들에 의해서 죽었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이라든지 이 임명군이 여기 어떤 내려올 때 휩쓸고 간 지역이 이 전라도인데 전라도가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부산하고 대구는요. 낙동강에서 막혀서 희생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런데 전라도가 제일 빨리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왜 전라도 목사들이 북한을 제일 좋아할까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왜 그러는지 부대처럼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 설명해봐. 저는 광주에서 7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딱 일어나니까 바로 옆에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20대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광주 세안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7년 동안 제가 광주에서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지금 교회에 총회를 하고 있잖아요. 대전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기를 올 수가 없었어요. 올 수가 없는데 광주는 하고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밤에 투표하고 이리 내려왔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갈 건데 전주 들렸다가 가려고 그럽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그 대통령을 지원했던 세력이 호남 세력 아닙니까? 호남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수나 이런 분들 또 세법원장이었던 김병로라든지 송진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호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호남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 경상도 쪽에 가보면 교인이 9%도 안 돼요. 9% 절 많고 그리고 호남이 오면 거의 40% 40%가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히 경상남도하고 전라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 호남 지역이 앞장을 섰어요. 앞장을 서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나오고 호남에서 또 많은 특별히 우리 아침에도 내가 밥을 먹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호남에는요 기독교 중에서 아주 좋은 씨앗이 들어왔어요. 순교자가 제일 많아요. 네. 순교자도 많고 그런데 미국 남장로 교를 통해서 아주 순수한 보금이 호남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경상도 분들이 호남에 와서 뭘 했느냐 머슴사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이 많으니까 여기는 땅이 많으니까 그래 맞아. 저희 동네도 경상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청도 사람들이 와서 머슴사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경상도하고 이렇게 호남하고 서로 싸우지 않았거든요. 호남 지역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경상도 분들이 와서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여수제일교회에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호남 지역에 호남 지역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서울로 갔거든요. 서울로 가니까 진짜 호남 사람들을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주에서 사니까 잘 모르죠. 잘 몰라요. 빨갱이라 그래요. 빨갱이 정도가 아니에요. 딸을 주지도 않아요. 결혼도 못하게 해요. 이사 가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봤잖아요. 나는 서명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제가요.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송정리에서 차를 타고 딱 오는데 택시기사님한테 우리 장노님 보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장노님이 이재명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택시기사님이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이 그렇게 나서서 탈탈 털어도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노님이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장노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경상도뿐이거든요. 싸울 것 같더라고. 장노님이 절제를 나아가시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호남을 사랑합니다. 저는 호남을 사랑해요. 왜? 내 고향이니까. 그리고 호남 사람을 사랑해요. 제가요. 사도바울이 내 민족이 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호남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여러분 그랬습니까? 김대중이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호남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호남 사람의 입장에서 한이 많죠. 대통령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나도 한 번은 김대중 찍었다니까. 한풀이 좀 해주려고. 그래서 내 친구였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요. 저를 정광훈 목사님한테 소개한 분이 계세요. 저를 그분이 어디냐면 영주 사람 영주 지금 일본의 선교사로 여기 와서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신 박승희 목사님 이분이요. 나를 딱 앉혀놓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설득을 했어요. 왜? 호남과 영남이 화합을 하려면 호남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이 설득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찍어줬다니까요. 그렇게 한풀이 한번 하고 지나가라고. 그런데 우리가요. 속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자세한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너 전준환 목사 왜 정광훈 목사 옆에 서있냐. 나하고 몇 년 됐는지 밝혀봐요. 32년 됐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안 거녀 32년 전 일이에요. 40대 때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왜 내가 여기에 나서게 됐는가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 우리 강은식 목사 9명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까지 9명 각 교단 마다 그때는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민족을 한번 다시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딱 세 번 보고 세 번 딱 봤어요. 매달 만나는 것을 세 번 딱 만났는데 내 동생이 카이스트를 나온 막내 동생이 있어요.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래서 해야 돼. 날씨 간지러워서 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그때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공장을 하나를 세웠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IMF가 나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돈이 7천만 원이 없으면 공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구도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모임 자리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모임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랑 있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합심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합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났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튿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 목사 동생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네요. 그래서 경상도 영천에서 사업을 한다. 그랬더니 홍보차를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같이 가보자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더니 쫙 둘러보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사모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형제를 맺었으니까 전 목사 동생이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전 목사 동생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요 교육보험까지 다 헐었대요. 목사님이 7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빨리 계좌 부르래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7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더 깜짝 놀란 것이 뭐냐? 목사님을 목사님을 딱 만난 다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주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하나를 딱 받았는데 마뉴회복이라는 마뉴회복이라는 설교 테이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받았는데 어?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또 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요. 정광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전준환 목사처럼 많이 들은 테이프를 들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요.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을 노트에다 다 기록했어요. 설교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설교 테이프를 다 하는데 보통 꿈이 아니야. 나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광호 목사 물어보고 이단인이 어쩌니.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공부 잘했냐? 네가 얼마나 들어봤냐? 난 정광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고요. 이분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나는 그것보다도 정광호 목사님한테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전국과 전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에 다닌 거 아시죠? 내가 광주에서 거의 다 교회 부흥에 다했어요.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 설교 딱 듣는 순간에 제가요. 와 보통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광화문 운동을 하더래요. 광화문 그런데 금년에 장경동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은 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다 롯데호텔에 불러놓고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야. 간증을 하면서 정광호 목사님이 애국원대가 우리 같이 동참하자. 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 막 불이 붙었는지 그래가지고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옆에 나와서 여기 지금 강원식 목사님도 형택순법원교회 지금 총회장인데 나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기가 옆에서 딱 붙어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총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합동직과 개혁직이 하나 되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전 목사님 옆에서 딱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 운동을 일으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단에 우리 전국의 교단이 열두개예요. 큰 교단이 큰 교단에 목사님들 근데 너무 쉬웠던 것이 침례교는 장경동이야. 순복음은 강원식이야. 지금도 총회장이야. 감리교는 장학일이야. 장로교는 전주남이야. 그래가지고 딱 열두개 교단을 조직해가지고 아까 봤지요. 와 한 6천명이요. 장충책관에 딱 모이니까 뭔가 될 것 같아. 건국호 처음이야. 건국호 처음 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교단에 총회장님들이 계세요. 이 총회장님들은 굉장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자. 저도 반신반이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했어. 그랬는데요. 그 교단에 감리교는 장학일 목사님이 모시고 오고 숙모금은 우리 강은식 목사님이 모시고 오고 그래가지고 총회장님들이 350명이 사진 띄워.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안 오실 것 같이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만 안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화 방주에 막 몰려오는 것처럼 총회장님들이 딱 모여와가지고 어떤 총회장님 사모님이요. 그 총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전라도 목사님 있을 때 총회장님 있었네. 당신이 왜 거기로 가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모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 이 일에 앞장서겠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열두 개 교단이 연합이 됐어요. 증경 총회장님들도 다 뒤에서 밀어줘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여자 목사님 대표들이 또 와가지고 저한테 사무총장님 자기들 또 거기에 끼어달래. 지난주간에 또 여자 목사님들까지 다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요. 시골에서 시골에서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처녀들이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나가더라고요. 도시에 나가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몰렸어요. 서울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서울 순복음 교회 있죠? 순복음 여의도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80%가 전라도 사람이래. 맞죠. 나 놀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회 세운 거예요. 맞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80%가 전라도 여기도 80%가 전라도 사람이래. 그런데 이분들이요. 시골에 와서 예수 안 믿는 부모들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이야. 친구들이니까 전화하면 그래요. 목사 열심히 해. 내가 뒤에서 응원할게. 그리고 안 나와.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조금만 지나면 전라도가 뒤집어질 겁니다. 다시 뒤집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든 걸 이 말을 하려고 내가 어제 대전에서 여기로 왔다니까. 내가 좀 이따 전주 가서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건국을 할 때 호남에서 제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왔고 여기 숭일 중학교 있잖아요. 숭일 고등학교 있잖아요. 33인 중에 숭일 중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기 교장선생님 왔겠어요? 12명이래요. 12명. 12명.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죠. 숭일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12명이 3일 33인 중에 12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뒤에가 있으니까 여러분 호남이 일어나면 정치가 뒤집어집니다. 호남 교회가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 전 목사님한테 우리 호남에서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손을 다 한번 내보시고 한번 구원을 제가 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장경동 목사님도 전라도 사람이요. 몰랐죠? 이거 우리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 장경동 목사도 전라도 사람. 전준환 목사도 전라도 사람. 목사님 사모님도 전라도 사람. 승리합시다! 박수하겠습니다!